아직 많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흐트르지만 그래도 저희 리스앤늘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리스앤늘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씨도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다 처음인 만큼 아주 처트고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저희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 씨도 흑인사 해주세요 네 제나입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 제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씨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메이입니다 처음 준비한 앨범이라 아직 많이 긴장을 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 보여드리는 햇살메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햇살메이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햇살메이였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리구 씨 네 리구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서툴고 어색한 신인이지만 많이 성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첫걸음